우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? 우리는 서로 각각 다른 행성에 불시착해버렸어요.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행성을 클릭하여 멤버들의 모습을 확인해보세요. 우리는 다 함께 모여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여정을 떠났는데요.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멤버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.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엑소엘 여러분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. 사진은 클릭하면 소장할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다운받아주세요. 엑소엘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